오늘 회식 있어 다들 와 징겐 오지참 또 랄아 또 랄 메일 이미 보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왜 아 왜 징바 요지안 파악이니라 징 출연이샤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는 반오 푸인 이샤 마 복고소 다 드셨어요 허벅 시에 하루 먼 네일 회의 있어요 민편 여깎회 마누녹봤어 연차를 털내고 싶어요 요즘 부수고 생각나요 나는 우울에 출장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담당자 누구인가요? 여기 담당자 누구인가요? 여기 담당자 누구인가요? 여기 담당자 누구인가요? 오늘 야근 해야 되니까 오늘 야근 해야 되니까 오늘 대자반 과장님께 물어봐 너去問科장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제가 공부할게요